키키위드 안녕하세요 거기 선물이 있는데 뭘까요? 잠깐 뭘 것 같아요? 맞춰보세요 피자 알 땡 만져보고 만져봐봐 뭐지? 보면 안돼 사탕일까요? 까볼까요? 하나 둘 셋 네 뭐에요?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요? 네 우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츄파춥스 대형 츄파춥스입니다 우와 사탕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까볼까요? 네 어떻게 생겼나 까보겠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어떻게 까야되지 어떻게 까야되지 어떻게 까야되지 이건 빠야된다 우와 힘써요 잘 안까져 엄마가 칼을 가져올게요 칼 가져와요 네 뭐에요? 엄마이에요 칼은 위험하니까 엄마가 해줄게요 네 한번 까봅시다 우와 엄청 큰 사탕입니다 까진다 우와 우와 사탕이 엄청 많이 있네 많네 이건 이렇게 하면 사탕인데 까보세요 오 우와 우와 이거 뭐에요? 여러가지 사탕이 있다 여러가지 사탕이다 나는 파랑색 먹고싶다 사탕 파랑색 여기 있다 됐어 이거 까줄까요? 네 이건 무슨 맛이지? 그때 먹어봐요 이건 수박 맛 수박 맛 먹어보자 얘네들은 오렌지 맛도 있구요 네 이건 뭐지? 이건 자두 맛 이건 레몬맛 이건 사과맛 이건 딸기맛 이건 딸기맛 많다 그치 이 중에서 수박? 수박 맛? 네 수박 맛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탕 먹고나서는 자기전에 뭐해야되요? 수건 사탕 먹고나면 자기전에 해야 되는거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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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 있어요? 네 치카 치카 안오면 어떻게 돼요?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생겨요? 네 그럼 치카 잘한다고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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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하고 먹을까요? 네 약속했어요 네 음 맛있다 또치 안녕히 계세요 이모삼 좀 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해주세요 바이빠이 안녕 안뇨 아 아 하하